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 최 시장은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 송원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, 2028년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려면 올해 설계 공모에 이어 내년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 시장은 또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, 언론, 주거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